자 오늘 보물 말씀을 좀 띄워 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늘 새롭게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보물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37에서 32절의 말씀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서가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요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사람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타성에 적기 마련이에요. 새해에 결심했던 그 무수히 많은 일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는가 싶게 그 결심과는 동떨어져 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갱신되지 아니하면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적인 게으름과 풀려진 타성에 젖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타성이라는 말의 뜻은요 되게 부정적인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위해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고 그 나태했던 이전의 습성이나 안 좋은 버릇들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타성에 젖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개시록에서 서아시아의 일곱 교회 중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책망을 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회개하여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본다면 우리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타성을 조심히 하는 겁니다. 과거 어느 한때 내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도 왕인에는 이렇게 했어라고 하는 말만을 계속한다면 그런 말만 한다면 이미 그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타성에 젖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도 내게 있어서 진행형이라고 본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나는 오늘 나의 믿음을 매일매일 전공해야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되는 크리스찬이 평생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망하지 않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과거도 소용없는 것이고 미뤄도 예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늘 새로운 생각 늘 새로운 결심 늘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 사느냐 라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새롭게 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새롭게 되는 삶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저희 여러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폐기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 그리고 방탄과 타락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죄악이 뇌를 폐망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 이스라엘이 다시 죄로 인해서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라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기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죄를 숨기거나 나더군은 결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죄인들하고는 같이 사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영적 교제는 끊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는 흰옷을 입은 사람이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옷을 입고 나온 건 아니에요. 흰옷을 입은 사람은요. 무엇을 안 하면 항상 자신의 옷에 무언가 묻지 않았는지를 계속 봅니다. 저도 이렇게 하얀 옷을 여름에 반티를 하얀 걸 많이 입는데 항상 이렇게 밥 먹다가도 원래 흘리기를 잘 흘리는 사람이라서 계속 이렇게 흘리지 않느냐 잘 봅니다. 그래서 항상 보다가 때가 묻거나 뭐가 이제 이렇게 음식이 묻었으면 바로 벗어서 세탁물에 맡깁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성도는 항상 자기 자신 앞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죄가 있는가를 주의깊게 가서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헤아려 볼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8절에 보시면 구가 스스로 헤아리고 구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조그마한 죄라도 발견하면 우리 죽지 하나님께 해결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이런 전인격적인 완전히 돌아서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그래서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문서 28장 13절에 보시면 이 말씀에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의 죄를 숨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간다면 제약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죽인다라는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탄고 스스로도 그 양심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운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참 슬픈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어디까지나 죄의 고백과 회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니우치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운총과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국률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신이 인간에게 주는 어찌 보면 절대적인 운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3편 그런 시편의 주인은 이런 거백을 말씀합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다이시 그 유명한 다일왕이 바세바라 하는 여자가 동침을 한 이후 나단이라고 하는 선의자가 와서 경질을 할 때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내 죄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죄 속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그 절대적인 회개와 그 왕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지 않은 그 회개의 장면입니다. 특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는 고백은요 다이시 자신이 스스로 범죄의 원인을 그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는 죄를 안 짓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죄를 수없이 지어요. 짓고 싶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본래 죄성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해서 남에게 다시 돌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뼈저리게 죄를 자각하고 시인하는 이런 다이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호소 3장 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행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 그 앞에서 하는 용서는 오로직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시대를 보면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처럼 스스로 악을 자처했던 그런 죄는 관가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지체하지 말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으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뜻대로 군심하는 것은 구원하는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최상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최상근심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그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을 빨리 깨닫고 그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행동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정당화시키고 또 어떻게든 그 하나님이 진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서 발생하는 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도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느냐 아니면 쉬워 보이고 눈속임을 살짝 눈속임으로 살짝 비껴갈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느냐 라고 하는 갈림길에서 선택은 늘 조심스럽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겠지만 명심해야 하는 것은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고 절대적인 진리의 길을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과 영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3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제 입을 통하여서 너희는 너희가 보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요. 어떤 행위 하나만을 교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마음을 찢는 회개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심, 곧 마음을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절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모와 귀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놔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 이라 하시더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한 율법자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성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봄 10장 2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곧 마음을 다하지 아니한 사랑이나 그 어떤 행위라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먼저 마음의 할 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를 보고 외모를 지정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의 말점 앞에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2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오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망치고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뒤에서 벗어나고 이제는 몸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새롭게 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이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의를 알리여만은 나 여호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비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과 그 악한 성형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씀이시죠. 아무리 인간이 선의를 베푸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안과하는 행동들은 선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들의 눈에는 그런 행동들이 선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각 사람들의 심장과 폐부를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 앞에서 누가 우유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의 굳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명이 어두워졌다는 말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구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라고 하는 것, 이 앞을 막아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는 더욱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서 4장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람이 양육간에 참된 성명을 소유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지킨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결과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10편 34편 18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저를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해결하면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수로 죄를 지었던 아니면 고의적으로 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저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영을 늘 새롭게 해 주십니다. 10편 51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라고 10편에 기자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사고 그리고 행동을 유발하는 지정의 자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슨 하나님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약에 물든 마음을 새롭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영 혹은 확정된 심령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살았던 그 더럽고 수한 영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진실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조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여기에는 최후까지 자신의 백성을 보라시기보다는 깨어쳐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스스로 돌이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사람이 항병을 앓지 못하면 아무리 잘 뛰어도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야말로 헛수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대답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새로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는 거고 부유함을 주시는 거고 기쁨과 행복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새롭고 아름다운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빌리뽀소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성도들에게 선한 소원과 그 소원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성령의 교제 안에서 연합되며 철저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또한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당신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의리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영광히 그에게 세세의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선한 일은요 성도가 힘써야 할 윤리적인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에게 주시는 좋은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군형을 이룬다는 뜻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공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열매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며마 맺게 하시고 영원토록 무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잘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세대가 그런 세대이니? 라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저 역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지금 세대가 그렇지 않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저 여러분들은 비신앙적 사상과 주장적인 행동들을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악한 세대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늘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묵상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선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편 119편 68절에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윤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선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주의 징계가 선한 것이고 오히려 자신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그래서 우리는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탄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대로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성교란 저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날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여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항상 새롭고 아름다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영적 리더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잠시 우리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하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새롭게 되기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얻어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충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회개하고 잡아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늘 새로운 용의 충만을 받는 그런 죄종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성장하고 생존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종들로